자, 엊그저께 이제 드디어 스터디윗미 2탄, 2탄이 올라갔습니다. 아, 이거 6평 전에 사실은 공개하려고 좀 준비를 계속 했어요. 6평 전에 이거 음악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구성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앞에 영상 봤어요, 여러분들? 그 스터디윗미 있잖아요, 스터디윗미. 공부하면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뭐 음악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이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게 벌써 언제야? 1탄 찍은 지가 꽤 된 것 같아, 몇 달 됐는데 그거 지금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스터디윗미 캐스트. 조회수가 거의 5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번에 2탄이 조금 더 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한 10만 정도 목표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쨌거나 공부하면서 이제 집중하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스터디윗미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고, 못 본 사람들은 공부할 때 이제 그거 틀어놓고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게 딱 시간 재고 뭐 그게 30 몇 분짜리니까 30 몇 분 동안 하나만 좀 집중해보자, 뭐 이런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선생님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도쿄예대, 도쿄예대 박사수료, 음악대학원 박사수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을, 선생님이 컴퓨터를 전공을 했다가 난 음악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넘어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어, 음대 도쿄예대도 가게 됐고 뭐 이제 현업에서 프로듀서로 몇 년 동안, 제작자로 몇 년 동안 활동했던 이제 사람이고 뭐 지금도 음악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선생님이 이거 케이팝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요새 그 케이팝의 미래, 보입니까 여러분들? 라이즈!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라이즈. 어, 이런 엄청난 그 그룹들도 있고 근데 나는 이런 것 같아. 진짜 그 케이팝은 좀 위대하다. 케이팝. 케이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전에 댓글에다가 케이팝에 대한 거 한번 좀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랬는데, 그 또 대댓글에 선생님 그러면은 싸움 납니다. 뭐 이래가지고, 아 그렇지.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또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그 라이즈의 팬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케이팝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팬덤 여러분들도 왜 언급 안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뭐 싸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케이팝이 진짜 왜 위대한가? 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 게 케이팝이 위대한 거는 이 오리지널리티 내가 예술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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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 같아. 뭔가 되게 좋다라고 느낄 때 그냥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건데 좋은 게 있고 되게 새로워서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도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어.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피아녀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랬으니까 음악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수험생 때도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좀 다를 거야. 음악 듣는 거라면 집중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집중할 때 약간 노동요 틀어놓는다 그러지 않니? 약간 그 도파민 올리낸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메탈 음악 같은 거 막 기타 막 찡찡찡대는 막 그런 거 엄청 빡센 거 그거 들으면서 약간 그 아드레날린 막 이렇게 폭발시키면서 수학문제 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탑이 아니었던 시절이니까 뭘 들어도 원조가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건 이게 원조거든. 원조. 독자성 막 이렇게 어려운 표현 쓸 수 있겠지만은 그냥 원조. 원조인 거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음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밴드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막 뭐 조선펑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한국에서 음악을 뭐 밴드 음악을 해. 그러면은 그 오리지널이 항상 외국에 있는 거야. 왜냐면 외국에 있는 음악에서 파생돼서 그거를 뭐 이제 비슷하게 하면서 시작됐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때 막 기타 치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 먼저 시작했던 그 서양 음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나라가 원조가 아니었던 거지. 원조가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우리나라 음악 듣고 있으면 옆에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거 좀 짜비야. 요 원조는 이 형님 음악을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그 외국 밴드 음악 누가 이제 듣고 있다가 막 추천해 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은. 아이돌이라는 것도 그때 있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시장이 막 그렇게 커지기 전이었고 뭐 힙합 같은 것도 다 그 90년대 후반부터 막 이렇게 나왔는데 뭐 힙합은 또 야 아무래도 그 흑형 힙합이 원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뭐가 진짜 힙합이니 가짜 힙합이니 맨날 막 이런 얘기 가지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게 좀 그 물론 그때 음악 하셨던 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게 있어서 지금의 이제 K-POP이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오리지널은 좀 외국 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보면 약간의 그 사대주의 같은 게 계속 이제 뿌리 깊게 있지. 그냥 우리가 원조가 아니다. 근데 나는 이 K-POP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드디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오리지널리티를 갖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진짜 위대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지. 이제 K-POP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우리나라 건 거지. 그냥 대한민국 거야. 대한민국 거고 누구의 뭐 파생된 거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이미 그 파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기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그냥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건 대단한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갔을 때에도 야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건 진짜 위대한 거 아니니?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 나도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맨날 캐스트 찍으면 이제 나 작년에 처음 내가 인강을 했으니까 내가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모르잖아. 예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수학 강사로서 야 애들아 교과서 공부하고 기출 최신 기출 가시고 공부하자 이러면 이제 이수영아 누군지 모르니까 와가지고 막 악플 달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았었거든? 작년에? 근데 내가 작년에 진짜 그 수학 강사 중에서 꼴등으로 시작을 해서 매출이 거의 80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는 내가 중간에 캐스트에서도 그랬었거든. 야 니네가 나한테 뭐 악플 달고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그냥 내가 믿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그리고 그러면서 막 이제 최초로 그 세로 인강 같은 거 세로로 보는 인강은 보통 이렇게 가로로 나오잖아요. 근데 막 세로로 보는 세로 인강 같은 거 만들고 뭐 교재나 강좌 같은 것도 되게 그냥 내 나름의 주관을 갖고 오리지널티를 갖고 만드니까 학생들이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알아주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케이팝의 성공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 케이팝의 미래, 케이팝의 과거, 역사와 뭐 앞으로 케이팝의 미래,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만의 무언가를 가진다는 거. 근데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오리지널리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새로운 거. 아예 세상이 없는 게 막 창조 짜잔 하면서 나오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술사 같은 거, 예술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든지 간에 이제 새로운 예술 사조라고 하는데 새로운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그 전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를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거를 파괴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지구상에 새로운 거. 뭐 빅뱅처럼 짜잔 하면서 막 군자가, 면자가 생기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 여기서 빅뱅이라는 것은 그 우주의 빅뱅 말이야. 갑자기 막 탄소가 생기고 막 이제 그런 거는 없어. 항상 다 있는 것에서부터 그거를 베이스로 하다 보면은 뭐 모방에서 또 자기 복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어떤 피카소는 알죠, 여러분들? 피카소가 막 이상한 걸 만들었어. 아, 그 피카소가 갑자기 뭐 자다가 깨가지고 으에에 하면서 갑자기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카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알고 있는 그 피카소 그림 말고 그 초창기 피카소 그림 보면 그림도 개 잘 그려요. 뭐 당연하겠죠, 거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바꾸다가 오리지널리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막 남들이 진짜 아무도 안 하는 진짜 막 4차원 뛰어넘어가지고 막 15차원의 세계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자기만의 무언가를 이제 갖기 위해 자기 주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뭔가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갖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케이팝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플 아시죠? 애플 아이폰 만든 애플 애플이 왜 대단한 줄 알아? 왜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1위 핸드폰이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 요새 광고 보면은 막 감성 터지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뭔가 그 애플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치? 그 바이브가 있잖아. 그치? 근데 애플이 그 감성이 좋아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긴 한데 애플은 굉장히 기술이 좋은, 기술력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애플 나오기, 애플의 아이폰 나오기 전에 터치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옛날 터치는 막 이렇게 막 꾹꾹 눌러야 되는 터치였어. 근데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요즘은 이렇게 막 이렇게 화면을 막 이렇게 눌러야 되는 터치가 아니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 새로운 터치 기술이 나왔었는데 그게 좀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뭔가 스마트폰으로 쓰기는 좀 안 좋았는데 애플은 어쨌든 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거야. 그래서 애플은 기술도 좋고 감성도 갖췄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케이팝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팝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 20년 전 아이돌하고 지금 아이돌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아이돌, 여러분들 아이돌 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 아이돌 음악에서 쓰이는 어떤 음악적인 것들, 사운드라던가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냥 그 초 뭐라 그래야 돼? 그 하이테크,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언맨 보면 막 난리 나잖아. 특수효과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미국 중심의 그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탑이죠. 그러니까 스토리도 재밌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기술적으로 거기가 우위에 있는 거잖아. 그 마찬가지로 한국의 음악, 사운드, 그 다음에 그런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디널리티를 쫓아간다고 했을 때 뭔가 특이한 거. 아 내가 뭐 감성이 독특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폰도 그래서 성공을 한 거고. 케이팝도 마찬가지. 케이팝이 그냥 음악은 허접한데 뭔가 아 K-아이돌 특별하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음악도 진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뭐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나도 작년에 내가 맨날 뭐 캐스트 찍고 막 뭐 백이 고양이 분장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했지만 나도 뭐 노래도 부르고 별지 다 하지만 근데 내 수업 들어봤는데 수업이 별로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었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뭐 맨날 뭐 일본 갔다 온 썰 풀어주고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뭐 수업은 엉망인 거야. 아 그럼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듣겠냐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오리지널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진짜로 이게 완성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실력을 쌓아가는 지금은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뭐 케이팝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20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 요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세계가 또 열리겠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 고등학교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계를 그냥 진짜 공상과학 SF로만 상상을 했던 거야. 근데 그냥 그 미래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뭐 실력도 쌓고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가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팝을 만드시는 분들도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구체적으로는 상상을 못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냥 나는 내가 이게 좋으니까 열심히 한번 내 실력을 갈고 닦아보자. 연마해보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케이팝 아티스트 아이돌들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만드는 그 기획하시는 기획자들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그 우리가 이제 사대주의 같은 게 있으니까 외국에서 무언가를 만든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뭐 케이팝 프로듀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대주의 가지시면 안 되고 진짜 대단한 거고 이 사운드라던가 뭐 영상이라던가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뭐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 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력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몰라.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수능 공부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다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이거지. 뭔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케이팝. 자, 다음에 케이팝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 우리 원조, 원조, 오리지널리티 수학 강사 이승효와 함께 우리 수학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그 캐스트에 있는 그 스터드위미 스터드위미 들으면서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댓글로 뭐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뭐 유진스 플레이리스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럼 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내가 다 맞춰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선생님도 다 댓글 다 읽고 있거든요. 댓글 읽으면서 아 그래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또 3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 자, 선생님도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6평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아 누가 댓글로 여미배기제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스포 여미배기 다음 콘텐츠 일단 지금 과제 여미배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